히히히 히히힛 히히 히히히 히히히 먹는 것 같은데 먹는 것 중에 땅도 마셔 히히히 히히 히히히 아니 나랑 맥주 한 잔 할래? 하기 싫어? 왜? 왜 싫은데? 이유를 몇 가지? 에? 뭐야? 내 아들이야! 고양 동그라미 동그라미 김미는 보여요? 언니는 왜 이렇게 잘해요? 이런 건 다음에 원래 겉에만 저렇게 떼먹는 거예요 언니 하고 또 하고 겉에 떼먹고 겉에 떼먹고 안녕? 맛있다 그리고 어? 되고 있는 거예요? 어?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화를 한 진짜 했는데 심지어 전화를 받고 전화를 안 받았어요 왜? 유연이가 괴롭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응 응 응 응 응 응 빨리 나를 무대 위에 서게 해달라 아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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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도 또 읽어주세요 아 읽으세요 취연이 최근에 고양이랑 대화한 어쩌지 있냐고 있어요 잠시만요 왜 있어? 저거 있어? 밖에 길을 거니고 있었는데 새벽이었거든요 녹음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자꾸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말을 걸었죠 네 대답을 엄청 잘 해주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줬어요? 대답 다 해줬어요 아 진짜? 내가 귀여운 고양이 같아요 언니 고양이 맞잖아 오늘 고양이 같아요? 아니 좀 이리 와보라용 약간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살짝 고양이들의 사투리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? 딸카로운 딸속도 있고 뭐야? 고양이야? 진짜 고양이 소리야? 아기 고양이 렛츠고 귀여워 어 통했어 통했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거기 보이냐? 어 네 재윤 씨 잘했어 이거 옆에 누구예요? 옆에 누구냐면요 제 고양이에요 인사해 제가 숙소에서 고양이 한 마리 키우거든요 다음에 제가 같이 산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진짜 귀엽거든요 고양이 이름이 시연이구나 고양이가 말도 안다 우리 고양이 말 잘해요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어요? 응 그래 우리 고양이 말 잘해요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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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요 저랑 나중에 고양이 카페가 제 뿐 누군가도 해요? 고양이 카페 아니 누군가 다 갈래 진짜로요? 응 진짜로요 그래 이렇게 셋이 가게 그러면 또 가실 거예요 날 키워 그러면 그러게 진짜 왔다 아 무서워 아 어떡해 머리 만져봐 머리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안녕 고양이 귀엽다 이거 빨리 주고 싶어 언제 주지 어머 눈 커졌어 이거 봐 이거 가만히 있던 애도 이거 봐 아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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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공동목 läuft 싫어 아 귀여워 그 babye 저 어머니 행복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나와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 일로와봐 일로와봐 다니기 고양이 지금 온다 너무 예쁘게 생각해 다정하게 불러 이리와봐 구현 와 근데 여기 향기 너무 좋다 어 억이 혈 대박 와우, 너 뒤에 왜 숨겨있어? 제가 좋아하는 코초예요. 제가 좋아하는 코초예요. 제가... 어떡해요, 언니. 안 가요. 오, 울었어. 미안해. 아, 귀여워. 밥 먹어, 야옹아. 귀여워. 엄마. 아이, 착해. 이 형님 착하시네요. 대또님이시군요. 준비하고 있습니다, 고객님. 나 너무 뭐가 좋아요. 고객님. 아, 흥미가 없어. 가보겠습니다, 고객님. 지금 멤버들이 촬영하고 있어요. 다음 차례는 저희입니다. 누가 그렸어요? 뭐라고? 누가 그렸어요? 누가 그렸니? 네. 네. 아이, 고양이 두 마리 1년 만에 본 거예요. 제가 딱 가기 전에 마지막 촬영 여기서 끝나고 간 거예요. 반가워. 반가워. 됐어. 누가? 오, 왔다. 너무 예쁜 애. 너무 예쁜 애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맞아, 맞아. 근데 지금 그르릉거리고 좋아하는 거지. 진짜 귀여운 고양이가 있어요. 어떡해. 어떡해. 언니 좋아하는 거 같아. 진짜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뭐지,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. 어, 시연 아니다. 고양이 안 보이네.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? 저는 고양이요. 아, 고양이? 고양이 도도하잖아요, 도도해서. 라는 질의 개최고 고양이 있잖아요. 아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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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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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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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제가 수맥비동을 꺼냈어요. 어? 이거 뭐가 있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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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것과 같이 합니다. 아, 야. 저거 없어? 얼굴에 정류가 없어? 내가 보다. 어, 여기 저거 있는데. 아,Book. 주세요. 오늘은 첫 방송 mouveμ כ ££ 연맥zym 재생 게 Double Bio